와, 이거 예술이다. 맛있다. 진짜 얘기하는 당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밥이 들어간 건 물론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데 뭔가 배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띄워서. 질감이 너무 좋다. 시골 빵하고 참 잘 어울려요.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주네. 잘 어울리네. 어우, 야야. 아, 이거 맛있겠다. 약간 시골 음식 먹는 것 같죠? 어우, 진짜. 진짜, 진짜. 딱 싹 들고 드시네. 당근, 당근이야. 당근이 만든 당근 수프. 할 거야? 말 거야? 당근, 당근, 당근. 좋아하니? 당근, 사랑하니? 당근, 러브유, 유 러브 미. 당근, 당근, 당근. 편하지만 당근. 언제까지 나는 당근. 우리는 계란 샌드위치를 토스트라고 하죠. 토스트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 토스트를 말하죠. 길거리 토스트를 말하죠. 아, 옛날식. 길거리 토스트. 아, 옛날식. 아, 너무 좋아요. 종이컵에다가 쑥 무심하게 이렇게 접어서 꽃대발처럼 주는 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저렇게 종이컵을 먹어야 돼. 맞아요. 종이컵. 그 추억이 있는 게 바로 길거리 토스트인데요. 요즘 많이 없어졌어. 그렇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많이 없어졌어. 예전에 촬영 전에는 무조건 이거 먹고 촬영 시작해. 맞아요. 없으면 어떡해. 해먹어야지. 어? 어? 자, 지금부터 게장입니다. 어남 토스트. 어남 토스트. 어남 토스트. 촉촉한 빵에 계란과 양배추의 환상적인 조화. 오. 맛있게 썩겠어. 아. 어남 토스트. 1장. 집에서 가끔 생각날 때 해먹고 싶거든요. 토스트. 맞아. 필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뭐지? 뭐지? 계란만큼이나 중요한 건 양배추예요. 아, 양배추. 그 토스트인 양배추가 핵심이에요. 당근. 양파.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요? 맛집 토스트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거의 비슷한 비율이 나오는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니까 되게 좋은 레시피가 되더라고요. 음. 양배추는 채칼이 있으면 좋아요. 야, 이렇게 많아요. 양배추 4분의 1통이 뭐. 오, 이렇게 길게. 잘라서 넣고. 약간 식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러면 장사 준비 끝난 거예요. 이런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이런 그릇이 좀 필요해. 왜? 토스트 집 만드는 걸 보다 보니까. 계란을 넣고 양배추를 넣고 그걸 잘 짓는 얘기더라고요. 맞아. 그래, 그래. 짓게. 얕으면 이게 퍼지니까. 조금이면 지네들끼리 어우러지면서 금방 섞이거든. 꾸개지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잘 섞어요. 가득 넣어, 이만큼. 양배추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어서오세요 하고 바로 이걸 딱 가서 넣어. 바로 이걸, 바로 이걸. 딱 가서 넣어. 딱 가서 넣어. 소금을 한두 꼬집 넣어. 소금을 조금 넣고. 이게 맛의 원천이야.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아, 그래요? 이거를 만들어서 묶이잖아? 그럼 물이 쫙 나온다, 양배추에서? 그러면 못 붙여요. 물이 물 첨벙되고 계란도 안 뒤집어지고. 그래서 수고 시럽장 4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 이모님들이 저렇게 하셔서. 많이 해놓으시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한 개만 넣었을 때 식감이랑 이런 게 제일 부드럽고. 두 개 넣어봐. 그럼 계란 계란에 매력이 없어요. 아, 이게. 저거 한 개가 몇 개 나오네요. 저게 1인분이에요. 1인분. 지금 이미 되게 찰져졌죠? 됐어. 이 정도 하면 돼. 이렇게 붙이면 돼요. 토스트의 맛은 90%가 마감이라도 과함이 아니에요. 아, 마가리는요? 버터 안 돼요, 버터 안 돼요. 버터 아니고요? 마가린이 맛의 중심이에요. 아, 가린이, 가린이, 마가린이. 이게 약간 가염이더라고요. 소금 피가 또 들어있어서 이걸로 붙이면 또 간간해요. 한 번 달궈서 달궈야 돼요. 한 숟갈 다 난다고 생각해요. 이제 발라서. 마가린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있어. 아, 이렇게 나오네. 맛있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요. 뭐예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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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에가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자, 여기 마가린이 끓고 있습니다. 고급, 고급. 마가린을 한 숟갈 다 난다고 생각해요. 마가린이 좀 많이 들어갈 거 있어. 빵도 같이 구워야죠. 발라서. 빵도 마가린으로 촉촉하게. 빵이 좀이라도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면 약간 맛이 없어. 자, 뒤집을 때가 된 것 같다. 이거 작으니까 잘 뒤집어요. 아, 이거지요. 이거지요. 넘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제대로 된다. 그냥 맛있겠다. 먹어도 맛있겠다. 마가린을 또 조금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속 마가린 칠해줘요. 그게 맛의 원천이거든. 가린이 계속 추가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마가린을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 스프통 넣어야지 파는 맛에 좀 가까워져. 심지어 파는 것보다 맛있어져요. 그게 맛의 원천이거든. 캐스 됐어요. 자, 아유 맛있겠다. 아, 그래 저 은박지에 가야 돼. 그 감성이야. 그 다음 뭐?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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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없으면 설탕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손실을 뿌리는 게 아니다. 내가 선수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두르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두르시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야 맛있어. 맞아, 맞아. 이게 설탕에 빠지면 길거리 토스트가 아니야. 그리고 뭐야? 단 것 필요 없어. 뭐지? 케찹. 케찹. 케찹을 양껏. 나는 되게 많이.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하냐? 자, 국물을. 장현아, 이거는 가운데로 점집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찍어. 아, 대각선. 살짝 점선만 찍어주네, 점선만. 그렇죠.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어. 뭘 또 준비한 거야? 음료, 음료. 음료인가? 뭐야? 아니, 자기의 것 굉장히 좋으시네요. 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무심하게. 2,500원이에요. 아, 이거 먹고 싶다. 자, 믿고 먹는 원함 토스트. 맛있겠다. 맛있겠다. 갖고 오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클래식. 이건 클래식인 거고. 클래식.